저희들이 지금 가는 곳은 1932년에 간이수도로 활용하기 위한 수원지를 개발했던 곳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돈내고 계곡에서 소산하는 용천수는 이 지역의 환경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그런 덕택에 수질이 아주 맑고 정말 전혀 오염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그대로의 물이 지하수로 소산하고 있거든요. 이 한라산 고지대에서 스며든 빗물이 지하수가 돼서 이 돈내고 지역까지 천천히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층 내에서 많이 걸러지고 또 지층 내에서의 물과 암석과의 반응에 의해서 지하수가 조금 더 진화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이 돈내고 계곡에 용천수로 소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1932년에 하효, 신효, 토평 이 세 군데 마을에서 상수도로 쓰기 위한 간이수도의 수원지 시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마을 사람들이 돈을 십시일반 내서 여기에 수원지를 만들어서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마을의 공동수도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수도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1930년대에 이곳까지 올라와가지고 수원을 이렇게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물이 귀했기 때문에 물이 사시사철 소산하는 용천수를 찾아가지고 이런 간이수도 시설을 만들면서까지 물을 얻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 산조들은 정말 피나는 고생을 하면서 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역사적 과정을 이 수원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이겁니다. 수도 기념 보면 이때 당시에 수도 간이수도를 만들고 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기록을 이렇게 큰 돌에다가 남겨놨거든요. 정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1932년도에 여기에 간이수도가 만들어졌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떠어떤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냈고 또 누가 공사를 했는지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수도 기념이라고 해서 적어져 있고 마을회장, 양조훈, 후원, 면장, 김찬익 그때 당시에 면장이 후원을 해서 했는데 그 면장 이름은 김찬익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지금 물이 나오고 있나요? 이거는 오래전에 폐쇄가 되어버렸고 물은 저쪽에서 나갑니다. 저쪽에 보면 여기로 모였던 물이 저쪽에서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콘크리트 벽면이 터져버리니까 이쪽으로 물이 용천수가 새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때는 이리로 물이 모였는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금이 나가고 깨져서 물은 이리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저희들이 위에서 봤던 60년대 시설은 이 시설이 하루에 한 250톤 정도 물을 내려보낼 수 있는 시설이었고 60년대에 늘어오면서 물 수요가 더 늘어나니까 저 위에서 나오는 용천수까지 모아가지고 같이 내려보내기 위해서 보조수원처럼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돈네코 용천수를 이용한 수도시설은 물을 치수하는 지점이 저 위에 쪽에 하나 있었고 이거 32년도에 만들어졌던 게 있고 해서 두 개 수원지에서 물을 치수해서 상수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서귀포 쪽에는 간이수도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 1926년에 정방폭포 위쪽에 나오는 용천수로 간이수도를 만들어서 서귀항 부근까지 수도를 사용했던 곳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1927년도에 서호리 지역에도 간이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호 혹은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수도를 사용을 했고 세 번째로 만들어진 게 1932년에 이 돈네코 간이상수도입니다. 이 수도는 이 아랫마을 즉 신효, 하효, 토평 이 세 군데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요 근래에 보면 그 물길이 중간에서 끊겨버립니다. 그만큼 수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수 관리 체계가 조금 더 잘 갖춰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